. . 내가 아까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4점이나 봐주고 가라고 그랬지? 네. 뭐로 왔어요? 저는 제 걸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저도. 기준님 거를 볼 정도면 그래도 무당 세월하면서 수행이 좀 돼야지 내 걸 본 거니까. 그냥 우리 기준님은 그냥 무당이세요. 무당하셔도 되는 분이었고요. 집안 내력이 차곡차곡 뒤에 보면 불사항아리 있잖아요. 종이 고깔 씌워서. 어떻게 보면 우리 법당에서 가장 높으신 실력님인데 그분이 그냥 딱 계세요. 집안 내력 있죠. 그러면 무업을 갖다가 우리처럼 무속인 생활을 하신 분이 선대에도 계신 거고 아마 인척 중에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촉이 되게 좋으시잖아요. 꿈 같은 거 꿈하면 기가 막히게 맞을 거예요. 그게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력이 있는 거고. 또 그리고 또 그 내력이 있다 보면 살아오시면서 세월에 풍파가 많은 거죠. 정말 풍파가 많았어요. 풍파가 많았어요. 네. 뱀티시라고요? 네. 뱀티. 평생삼제예요. 평생.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을사생 되시는 분들은 59이시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냥 풍파가 아마 제일 많으신 분들이 아닐까. 열 분 중에 한 분이나 잘 사실까. 나머지 분들은 조상도 상당히 안 좋고 관제도 뭔가 관제도 보여집니다. 느껴져요. 뭐 법적으로 소송하는 게 있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문서라고 하죠. 또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곤란을 겪으셔야 될 때고 많은 풍파가 있었겠지만 2, 3년 정도 굉장히 힘드신 겁니다. 지금 금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도 깨져야 되는 수전이고 아주 그냥 종합 선물 세트를 갖고 오셨어요. 남편하고 늦게 결혼했는데 제주도 좋아요. 나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원래 제가 88년도에 들어가서 18년 정도 절에서 생활을 했어요. 아, 친정어머님께서요? 제가요. 친정어머니가 이제 시집을 가야 눈을 감겠다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공양주로 계셨던 거예요? 스님으로 계셨던 거예요? 스님으로 머리 그냥 계속 있지 스님한테 어머니도 그렇다. 스님으로 출가한 사람한테 머리 길러도 시집가라는 게 말이요? 말씀이요. 그러니까요. 또 그거를 뭐 유언을 듣고 앉았어. 아, 근데 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속서에 나와서 살아야 될 운명인지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지금 뭐 들어와서 발길을 났고 사랑도 해보셨고 또 돈이라는 것도 맛을 보셨으면 다시 가는 그쪽으로는 그쪽 세계로는 못 가시죠. 돈 맛은 못 봤어요. 그리고 또 누가 받아주겠어요? 어느 절에서 내일모레 60일 젊은 사람이라도 같으면 뭐라도 받아주지만 궁금한 게 뭐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기준님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원피스 옷이나 저나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나 우리가 일단 몸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작으면 행동이 불편할 것이고 크면 어디 걸리적거리도 더 불편할 것이고 일단 내 몸에 맞아야 되잖아요. 저는 모든 직업도 마찬가지고 그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야 되는 것도 제 길을 가야지 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려가 되셔서 많고 많은 직업 중에 무당도 독특하지만 여승인 비구니도 독특한 거잖아요. 그런 삶을 누구나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쪽 세계 가셨으면 그쪽에 계셨어야지. 일이 나오니까 문제가 많으신 거죠. 그리고 돈맛을 못 벗다고 했잖아요. 근데 묘한 거 하나 있죠. 귀신 같은 돈은 꼭 쫓아다닙니다. 돈 필요하면 어떻게든 100만 원이 필요해. 지금 당장. 뭐 100만 원이 돈도 아닙니다만 나올 구멍이 없는데 그 100만 원이 꼭 생겨요. 신기하게. 120, 130, 150 생기면 좋잖아. 딱 100만 원만 생겨요. 그리고 필요한 것만. 쫓아다니는 할머니가 계셔서 그건 아마 그건 아마 외조불위에서 불사할머니, 재석할머니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쫓아다니시면서 기주님을 도와주시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제가 부동산 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맞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까 쯤에 뭐 10월 며칠이라고 하셨잖아요. 1일이요. 잘 맞는 일인데 근데 나를 좀 포장 좀 하세요. 나를요. 나를 포장한다는 거는 뭐 외모부터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편안한 옷을 좋아하고 내가 이게 아니라 남들한테 내가 품이 있게 보이고 신뢰 있게 보이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 집에서 그냥 둘둘 말다가 그렇게 나오는 복장이에요. 엄마 나름대로는 잘 갖추셨는지 모르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뭐예요. 하다못해 월세빵을 원룸을 해도 몇천만원 보증금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몇천몇억의 돈이 오가는 세상이잖아요. 사주적으로는 그 부동산이 정말 맞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좀 퀄리티가 좀 남들 눈에 아니게 보이는 거죠. 나를 좀 포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격증은 아직 없는데 자격증을 따야 되나요? 저는 그 부동산이라는 게요. 꼭 공인중개에서 그런 것도 좋지만 물론 지금은 총알 일종의 돈이 현금이 없으시겠지만 경매 같은 것도 괜찮을 거라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자격증 금년은 금년은 어려우시고요. 내년 정도 노력해 보세요. 내년에는 문서를 잡는 형국이니깐 내년에는 괜찮으실 겁니다. 2학년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연세 나이 먹어서 지금 어디 가서 못하잖아요. 육체적으로 모든 게 안 닿았으니까 문서는 내년에 비치는 형국이니깐 공부를 지금부터 준비하시고요. 아무튼 부동산은 잘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회사 이름 말씀 드려도 되나요? 아니요. 그냥 회사 이름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거기 대표로 돼 계십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지금 부동산에 알바를 하는 거예요. 아 투자를 하신다고요? 거기 투자하려고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근데 권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좀 전에도 문서는 내년에 튄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투자도 어떻게 보면 계약서를 쓰는 거고 투자서를 쓰는 거고 내 돈이 들어가는 거고 내 지분이 그러면 얻어지는 거잖아요. 네. 문서은이 전무에요. 내년에 괜찮은데요. 내년에 하시라고 권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돈은 못 벌었다 없다 못해요. 벌긴 모셨는데 없어지고 까먹은 게 많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한테 집을 사거나 나한테 뭐 이렇게 나한테 위한 게 쓴 게 아니라 지금처럼 아닌 투자처에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돈 아니면 주식이 됐건 뭐가 됐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없어지는 돈 그런 돈들이 많으세요. 딸 하나가 있는데 딸 키우는데 다 들어가요. 생활비를 제가 못 받기니까 딸이 몇 살입니까 지금 18살 2006년생 개띠네요 4월 15일 음력이에요 네 뭐 뭐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그니까요 뭘 뭘 저기 저기 메이크업 쪽으로 메이크업 쪽으로 그냥 승리를 하고 계셨으면 승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애는 정말 엄마가 우리 기주님이 귀신도 안 무섭잖아요. 뭐 부처님이 무서우시겠어요 누가 뭐 오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열 달 배 아파서 난 그 딸년은 무섭단 말입니다. 이해 가세요? 이해 안 되더라고요. 보세요. 뭐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순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 기주님이 굉장히 강하신 팔자에요. 센 팔자라는 거죠. 근데 기주님의 상대분도 그러니까 애들 아빠도 굉장히 세신 분일 겁니다. 두 분 사이에서 더 센 아이가 나온 겁니다. 그니까 엄마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런 거 정말 좋아요. 남들을 미롭게 해주고 화력하게 하고 이쁘게 보여지는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얘 내심의 성극은 우리와 같은 이 무당끼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엄마가 승으로 계셨으면 승쪽으로 갔으면 애도 또 뭐 예를 들어서 태고종 같은 경우에는 결혼도 하고 머리도 기른다면서요. 그런 쪽에 계셨으면 그냥 결혼도 하고 아이도 그렇게 무난했을 건데 이쪽으로 나오신 바람에 아이는 거의 저희 같은 무속인의 같은 피가 내리 꼽아진 거죠. 애들 아빠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신축생이에요. 근데 안 맞아요. 왜 안 맞는 것 같으세요. 그분은 박수무당이시고요. 법상계죠. 우리 선생님은 스님이고요. 승이고요. 승과 무당이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박수무당 법사 같은 사람하고 승려가 만나서 그 두 분 사이에 그 아이는 엄청 걔도 센 거죠. 걔는 꿈꾸는 게 무서워야 됩니다. 우리 기준님도 거의 꿈꾸면 잘 맞잖아요. 걔는 쪽집게예요. 꿈만 꿈으로도 걔는 웬만한 사람들은 전받으면서 그걸로 수익이 창출할 수도 있는 아이예요. 걔는 벌써 신이 가 있는 아이예요. 그럼 무녀 생활을 해야 되나요? 무녀 생활 안 되게 해 주셔야죠. 그렇죠. 저는 무당 18년 차고 나름 무당계에서 조금은 인정은 받고 있고 제 나름대로 성실히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요. 무당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뒤에 우리 신령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아프고 힘들어요. 이 길 어떻게든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최고라고 봅니다. 모든 세상 모든 일들이 노력해야 되지만 이 무당의 이런 노력 말고도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안 가게끔. 그래서 조상들한테 우리 기주님이 정성 드리고 그리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학교나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잘 다녀요. 지금.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아이입니다. 지가 하고 싶으면 해야 되고요. 금방 웃다가도 금방 울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쟤는 저런 생각을 하지? 이런 정도로 안 좋은 표현은 4차원이라고 합니다만 이 4차원이 딴 세계에 있고 그런 4차원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있는 게 무궁무진하고 이 안에 있는 게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돌발이 될지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죠. 그 아이는요. 원래 나이가 18이고 그러면 아이는 원래 낳아서부터 팔아준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큰 절에 주지스님한테 양녀가 되든 아니면 저희같이 이렇게 신을 섬긴 저희들한테 양녀가 되든 그 이유는 하나가 저한테 양녀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모신 신령님들한테 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조상이 손녀 잘못되게 하겠어요. 돌봐주고 옳고 바르게 크고 제일 잘하게끔 돌봐주시겠죠. 그런 몫으로 팔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제 절간에 이름은 좀 올라갔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오르락내리락 이제는 우리 기도도 안 하고 빌지도 않고 그러면서 세상만 탓하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궁리만 태산이고 화하고 단지는 모셔놨어요. 아까 말씀드리자네요. 단지가 보여진다고 그건 뭐예요? 단지는 저 아래 경상도나 거기는 뭐 세존단지라고 부르고 막 그럽니다. 저희 서울에서는 불사단지, 재석단지, 삼불재석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높은 신령이에요. 장군님, 신장님, 대신 여러분 계시잖아요. 열두십 명이라고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그럼 제일 높으신 분을 섬기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높은 성기심이었다는 거는 뭐예요? 어찌됐든 잘 살아보고 평탄하게 살아보자고 모신 거잖아요. 그럼 반면에 이렇게 여쭤볼게요. 잔치 좀 열어드렸어요? 모신 분? 한 달에 한 분씩 초하루에 소주 한 병 부어놓고 그게 잔치예요? 집에서 하기는 좀 겁이 나서 뭐래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네들 무단 같은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셔야죠. 집안의 가장, 그러니까 아저씨 성씨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씨. 우리 기주님은요? 김. 김씨. 김씨 편이건 이씨 편이건 가장 높은 조상 신을 섬기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 분한테 초하루에 소주 한 병? 그럼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너한테 벌어진 게 고백이 안 되냐고 하시겠죠. 무당인 저도요. 제굿을 합니다. 그걸 진적굿이라고 합니다. 신령님들을 대우해야 하는 굿인데 굉장히 성대하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굿을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하신 거죠. 우리도 때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리고 때 되면 또 옷도 갈아입고 철이 바뀌면 또 두꺼운 얇은 걸 갈아입잖아요. 편함없이 지켜 계시는데 감사한 마음이 소주가 뭐예요? 한 번쯤은. 매년은 못하더라도 3년에 한 번 정도. 우리 기주님이 빌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본인의 사업이고 하시는 일 잘 돼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그렇지만 열 달 배 아파서 낳은 자식 옳고 바르게 그냥 평범한 아가씨로 살다가 평범하고 좋은 남자 만나서 평범하게 가정 이루고 이거를 빌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신이 무서워요. 귀신이 무서워요.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 기주님은. 근데 18목은 아직 성인 주민등록증도 안 나온 그 18살 짜리가 무서운 게죠.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신급이라는 거. 우리 기주님이 빌고 사시고 조상들한테 공들여야 되는 이유는 딱 그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렇게만 하라고 해서 어느 스님 스님이면서 무녀이더라고요. 아까 작년에 만나서 저도 안방에 부처님이 세 분 계셔요. 이따 가시기 전에 절이라 좀 한번 하세요. 그래도 한때 그래도 자기가 좋아했던 분들이잖아요. 벌써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보세요. 저는 우리 신령님들은요. 어떤 신이든 두 가지 일을 안 줍니다. 무무무 신이면 신 이런데 저도 뭐 인연이 있어서 모시겠지만 저는 저 분단들한테 기도를 안 드려요. 저는 기도는 여기 신당에서 드리고 하는데 하나만 해야죠. 하나만. 그래서 근데 이렇게 콩을 거기다 놓고 일년에 한 번씩 갈아주고 소주만 한 달에 한 번씩 왜 항아리는요. 항아리를 모셔 놓고 그것도 콩을 넣은데요. 대감이 하얀 항아리를 모셨어요. 아니면 까만 항아리 고추장 항아리 모셨어요. 고추장 항아리 그럼 대감이니까 콩은 맞습니다. 서리트 10월에 한 번씩 갈아주라고 하는데 일년에 한 번 그것도 벌레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불사를 모신 게 아니라 대감신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영업적으로 해달라고 모신 건데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남신이십니다. 신적으로 따진다면 남신들은 뭐예요. 제가 모신 우리 신령님들도요. 몇백년 전에는 사람이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이제 세월이 가면서 당신들 스스로 저승에서 다꾸다꾸어서 이제 신으로 오신 건데 똑같다는 거예요. 옛날 남자나 지금 남자나 남자들은 뭐예요.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술은 잘 주시는데 놀게끔 한 번쯤은 풀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 번 이제 성주 운맞이 크게 한 번 했고 거기에서 작년에 학원 대감을 모신 거예요. 그 항아리 모신 거예요. 그때 하시면서 모신 거라고요. 모신 거는 잘 했습니다만 재작년에 하셨으면 더더욱 좋았을 걸. 일곱 성주라고 해서 57에 들어온 건데 조금 일곱 성주가 아니라 흘림 성주 여덟 지금 아홉이시잖아요. 그래도 아무튼 잘하시긴 하셨습니다. 모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안 맞으니까 남편하고 안 맞는 건요. 궁합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니라 저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주님이 여기 계시지만 내면에 또 다른 기주님이 계신 겁니다. 이걸 직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2, 3년 전부터 물론 세속에 오고 또 컨디션은 되게 안 좋으시긴 하지만 재작년부터 되게 더 몸이 깔아진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야 아이도 밥을 해먹이고 아직 아이도 등교를 시키고 또 기주님도 본인의 일이 있으니까 준비를 하시고 하려면 일어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알람 소리를 듣고도 아니면 알람 없이도 일어나시잖아요. 근데 일어나야 된다. 5분만 더. 이해 가시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직성이라고 하는데 직성이 곧 신이세요. 저는 신을 섬기고 있고 무당이니까 저는 100이라면 우리 기주님은 90이에요. 근데 아저씨 남편분도 90인 거예요. 근데 딸은 95이에요. 그러니까 딸은 높으니까 싸움이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싸워보려고 엄마가 마음부터 안 먹어요. 이건 아빠도 똑같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보면 더 할 거예요. 더 엄마는 그래도 뭔 말이라도 이렇게 하는데 아빠는 딸한테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엄마하고 아빠 두 분은 90이에요. 이건 뭐예요? 누가 좀 높으면 안 싸워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안 맞는 거는 이 내면의 신싸움이라고 하죠. 딱 그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신 건 뭐 했지만 작년에 정성까지 드리고 운까지 받고 도나라 대감하아리까지 모셨으면 거기 열심히 다니시고 그러지 여기로 왜 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좀 성격이 이중 성격을 띄니까 아 그쪽 분이? 네 제가 그걸 그쪽 분은 어디 지역에 계신 분이에요? 저기 사당 쪽에 사당동? 암튼 인연이 그게 신이고 조상이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가신 거예요. 거기서 옳고 바르게 가는 거는 그 분이 그 선생님의 선택이고 또 작년 같으면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그니까 힘 돌린다는 건 내 운세가 사납다는 겁니다. 내 운세가 사나울 때는 스님이건 무당이건 많고 많은 손 중에 죽음 아닌 분들을 만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니까 내 팔자 탓을 하세요. 암튼 모신 거는 잘 모셨습니다. 제가 지금 남자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벗이 있으십니다. 있어요. 있는데 안 풀려요. 보세요. 간단하게 왜 승까지 승려 생활도 하셨잖아요. 보세요. 뭐 불가해서 얘기하는 거는 나하고 뭔가 옥힌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전생에 수만 것에 인연이 있어야 현세에서 만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땐 남편 같고 어쩔 땐 친구 같고 어쩔 땐 벗 같고 근데 문제는 가짜니 가질 수가 없고 내버리자니 내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성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준님이 샘팔자이신데 그 친구 버신들 그분은 유할까요? 유유상종 끼리끼리입니다. 그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범죄요. 74년 4월 많이 더 재주도 좋다. 아이고 보세요. 근데 그 친구도 생일이 언제 4월 6일이요. 양력이요? 음력이요. 봐요. 오십. 그러니까 그 친구도요. 부모 내력자에 자랑할 게 없을 거고요. 상당히 그 친구도 나이는 이제 뭐 이제 오십 인가요? 그럼 그 친구? 그렇잖아요. 그럼 오십 인데도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좋은 말로 치면 사기꾼인 거고요. 관제가 쫓아다니니까 조심하라 그러세요. 그리고 집안에 자랑할 거고 내력 없고 그 친구도 어떻게 보면 돋고다이 같이 이렇게 살아왔을 건데 그런 인연만 인연이 주어지는 겁니다. 만나면 짠해 보이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그 친구도 내리 3년간 아마 주구장창 되는 놀은 없을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우리 기주님도 만나지는 게 그러니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또 보면 짠하고 내가 안 도와줄 수가 없고 이해가세요? 근데 그 친구 나름대로 왜 그러면 기주님을 나이 차이가 있는데도 만나냐 딱 하나입니다. 그 친구가 그래요. 동갑도 필요 없어요. 동갑도 자기는 그 친구한테는 여자로 안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본인보다 연배가 되는 사람들이 일단 여자로 느껴지고 또 그 친구가 느끼기에 또 모성도 그런 걸 느껴지고 우리 기주님이 그 친구를 보면 모성애도 느끼잖아요. 짠해 보이고 주식기가 밥은 먹었는지 어쩐지 그러잖아. 그리고 그 친구도 그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안 맞는 건 그 친구도 안 맞습니다. 대리 서방님하고 싸우는 거보다 그 친구하고 다투는 게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더 궁금한 건 그 이 사람한테 여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여자가 있습니다. 아이 그 이름은 얘기하지 말고 나가지 지금 뭐야 그거에 뭐 그런 이름이 흔한 이름이니까 근데 보세요. 그냥 속긴 강정이거든요. 그 친구는 근데 누가 봐도 이렇게 외모나 이렇게 허우대하고 또 말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누구든지 빠져들 수 있는 친구거든요. 그런 애를 누가 싫어하겠어요? 여자들이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니까요. 그거를 저는 이어지는 게 아니라요. 일단 먼저 그 말 선생님하고의 인연은 오래 갈 겁니다. 앞으로도 그 중간에 깨졌다 다시 만났다 깨졌다 만났다 아마 그러면서도 오랜 시간이 갈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금 얘기한 그 여자 뭐 누가 누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분명히 연배가 연상일 겁니다. 그 친구한테 그렇게 인연이 가요. 근데 묘한 거는 말씀드리잖아요. 가질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그게 문제가 첫 번째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게 어디 있어요. 그 절간에 있어서 알잖아요. 법정 스님 무소유 모든 게 시절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만나는 동안에 같이 있으면 좋은 거고 서로 떨어져서 또 다른 저녁 시간이나 밤 시간을 보낼 때는 그냥 그거 프리하게 인정을 해 주시라고요. 아저씨하고 같이 딸하고 셋이 사는 거 같고 그 친구가 문제 안 삼잖아요. 왜? 그걸 알고 만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주님이 한 때는 부처님도 성교는 승이셨으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걸 놓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석에 찌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종교인에서 이게 종교인이 되시다 보니까 내가 한 때 그거 했던 걸 갈고 닦고 수행했던 게 싹 없어진 거죠. 근데 가질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깨집니다. 존중해줘요. 그래 너도 있겠지. 그래 나보다 더 많고 젊은 년 만나도 가정이라도 가지면 좋겠다. 마음이라도 그렇게 드시라. 근데 그 친구는 어디 한 곳에서 정작을 해서 살 수 있는 친구는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면 기주님을 만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났느냐 간단합니다. 기주님을 보세요. 어찌됐든 어머님의 유언이건 어쩌건 해서 만나서 아이까지 나누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분하고 안 맞습니다. 그럼 그분을 일단 지금 킵은 돼 있는 거잖아요.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있으면서도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도 내가 불안하고 허해요. 그러시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 친구도 똑같은 겁니다. 그 친구도 마음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떻게 보면 금전등의 도움도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는 분이 계시지만 또 다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것은 이 사주 놓고 팔자 센 사람들이 공통된 게 뭐냐면 외롭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누가 봐도 잘난 여자가 있고 잘난 남편이 있고 잘난 애인이 큰데도 허해. 허하다는 거 아시죠? 먹어도 공허하고 있어도 허하다는 거. 그걸 좀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여자하고 잠자리까지 하나요? 아유 뭘 그것까지 물 물어요. 아니 뭐 그럼 괜히 손만 잡고 자겠어요? 아니면 만나도 둘이 뭐 아침 바다 참바다 뭐 쎄쎄쎄 할까요? 그렇잖아요. 수환 좋은 아이예요. 외모도 못 나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잘났다고 뛰어난 것보다도 이거 좋아요. 그러니 그런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다정당감하게 작업 들어갈 텐데 그게 선수예요. 선수니까 기주님을 가져 봤겠지. 인정하시라고요. 인정하시라고요. 하다음부터 피를 나누고 같이 살을 나누고 애까지 나눈 사람도 바람을 피고 막 그래요. 인정하시라고요. 그러려니 왜 제가 제가 하는 말씀 다 그걸 갖다가 지금 것만 중요하잖아요. 갖지 마시라고 가지려고 하지 마시라고 옆에도 있을 땐 내 거 해요. 나고 떨어져 있을 땐 인정을 하시라고 아니면은 집에 데리고 가서 살든가 근데요. 그렇게 살면 또 깨집니다. 잊지 마세요. 그 법 없으세요. 그러니까 맨날 24시간 그 친구한테만 안테나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은 먹었니 누구랑 먹었니 뭐 먹었니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근데 걔는 간섭이고 cctv 같이 느껴지는 거죠. 아마 딱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핸드폰에서 좀 많이 들켰는데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라고 하면 그거 믿어줘요. 만약에 계속 나 누구 맞나 그 소리 들으면 그 소리 듣는 순간에 근데요. 붙었다 떨어졌다 계속 하신다니까요. 오랫동안 인연 가실 겁니다. 정말 오랜 인연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존중을 해주세요. 그냥 그 친구야 삶을 그냥 존중해 줘요. 그 친구는 어디 정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기주님이 당장 이렇게 해서 뭐 해줄 것도 아니잖아요. 애를 하나 낳아 줄 거예요. 뭐 할 거야. 아니잖아요. 왜 가지려고 하시는 그게 그게 어떻게 보면 모순인 거죠. 보세요. 제가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신을 섬긴 지 18년 됐어요. 36세 이 길을 들어서서 결혼하려다가도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왔어요. 저 나름대로 저 뭐 유튜브에서 봤다고 들어오시면서요. 그러셨잖아요. 제가 낳고 낳은 지역 거기서 오신 분이세요. 제가 만약에 가정을 갖고 자식을 가졌다면 저 여기까지 이 위치까지 못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왜 무당으로서 살아오면서 힘든 시절이 없었겠어요. 저도 달세를 생각하고 전기세를 걱정하고 끼니를 걱정할 때도 저도 그런 날들이 숱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가 그때마다 좀 매달렸어요. 자고가 근데 제가 조금 힘들다고 대리운전이라도 가서 하고 어디 가서 노가자라도 뛰었다면 저 여기까지 못 왔다고 봐요. 저 그 시간에 더 기도하고 했거든요. 저는 투잡이라는 거 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승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이 사랑을 했고 자식을 얻었어요. 거기에 이제 친구 뭐 애인까지 생겼어요. 너무 많은 걸 가졌잖아요. 내 입장에 제 입장에서 본다면 그쵸. 저같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승으로서 산에서 머리 깎고 승남들이 물론 돈도 필요하겠지만 뭐고 그게 사랑이 웬 말이고 자식이 또 웬 말이에요. 그쵸. 나요. 본인의 근본을 생각하세요. 무였다는 거 없을 사람이 너무 많은 걸 남편도 정말 목숨같이 중요한 딸도 이제는 친구 버텁 또 가면서 또 많은 인연들을 가지시겠죠. 조금은 내려놓으시라.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9수는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라고 지금 딱 59월 4생이세요. 두들기고 가셔야죠. 안전하게 잊지 마세요. 사랑도 중요합니다. 아이도 중요합니다. 아무튼 작년에 공을 쌓고 정성을 드린 건 정말 잘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철저하게 10월 생일 때 제복이 있으십니다. 금년은 무탈한 게 최고입니다.